예, 여긴 제 딸 집입니다만 두 분이야말로 여기는 어떻게. 예? 진 나영 씨가 그쪽 따님이라고요? 예. 제 둘째 딸입니다만. 오셨어요? 나영 씨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진 나영 씨가 진수지 씨. 네, 제가 진수지 씨 동생이에요. 어, 그런데 서로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? 어, 아니 두 분이 어떻게 여길. 현성아 너도 몰랐어? 진 나영 씨가 진수지 씨 동생이라는 사실? 예? 뭐라고요?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한때 약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 동생이라. 그럼 현성 씨가 헤어졌다는 그분이. 어, 어머, 어머. 나영 씨. 어머, 이래였지? 어머, 세상에. 애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. 두 분은 지금 따님 임신한 거는 알고 오신 거예요? 예? 임신이요? 세상에. 다영아. 너 애 됐니? 에이! 됐니? 아니plooshision! 으어! 어….